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두 대각선의 길이가 AB고요.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래요? 30도인 사각형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.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요. 넓이가 얼마다? 2다. 아이고 A 플러스 B는 6까지도 나왔어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. 자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. 어떠한 사각형이 나와 있었어요. 근데 그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고? A 그리고 B라고 부르고 그 대각선 두 개가 뭘?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30도인 것까지 알려줬다고. 그럼 얘 두 개가 나왔으면 우리가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넓이까지 이라고 완벽하게 알려줬습니다. 문제 끝났죠?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식 하나 세우시고요.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한 개에 대한 관계식은 대놓고 나왔잖아. 그럼 문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자 바로 가봅시다. 첫 번째 단계. 넓이를 일단 구해 본다고 했고요. 넓이는요.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몇 도? 사인 30도. 공식입니다.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. 사인 30도는 얼마예요? 2분의 1,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A, B가 될 거고요. 그 결과가 문제에서 2가 나와야 된대요. 따라서 A, B의 값은 얼마? 8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 얘 하나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문제에서 하나를 알려줬어요. A 플러스 B가 얼마다? 6이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?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한번 봐봐. 얘네 두 개를 한번 보시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쳐다보셔야죠. 보여요? 보이셔야 됩니다. 왜?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곱셈공식 아니면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형태의 모양이잖아.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죠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요.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. 인수분해로 접근하든 아니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접근하든 선생님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갈 겁니다.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인수분해로라도 어떻게든 푸셔야 되는 거예요. 자 곱셈공식 변형 공식 어떻게 됐냐? A 플러스 B를 세제곱 때리고요. 마이너스 3AB의 가로 A 플러스 B. 얘가 곱셈공식 변형 공식이었죠. 그럼 우리 다 아는 값이니까 대인만 하면 끝나겠네요. 6 세제곱 얼마? 216. 마이너스 38에 24 곱하기 6이잖아. 에이 몰라. 24 곱하기 6. 46에 24, 6, 22. 144가 되겠네요. 끝났네요.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. 정답은 얼마? 72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 곱셈공식 변형, 인수분해 같은 건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아 이거 뭐야 안 나와.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. 정답은 얼마예요? 72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